안녕하세요. 기출 유형문제 3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문제를 통해서 자료관리, 설계구현, 병렬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료관리 문제 1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텍스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텍스트의 내용이 스크래치 스터디로 보이도록 모양을 수정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텍스트가 스크래치로 되어 있는 것을 스크래치 스터디로 수정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의 텍스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수정할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커서를 만든 후에 스크래치 스터디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스터디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2번 버튼 3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사입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르기,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3번 버튼 3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버튼 3B로 변경합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버튼 3A의 모양을 버튼 3B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버튼 3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 후 4초 동안 X 170, Y 130으로 움직입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코드 탭으로 전환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한 후 버튼 3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를 4초 동안 X 170, Y 130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초 동안 X, Y 이동하는 블록을 연결합니다. 1초의 내용을 4초로 변경하고 X는 170, Y는 130으로 수정합니다. 5번 버튼 3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의 색깔 효과를 50으로 정합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의 색깔 효과를 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색깔 효과를 0으로 정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50으로 숫자를 변경합니다. 버튼 3 스프라이트가 초록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4초 동안 지정한 위치로 색깔 효과가 50으로 변경이 되는지 초록 깃발을 클릭하여 테스트하여 보겠습니다. 4초 동안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고 이동한 후에 색깔 효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6번 버튼 3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2나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1초 후에 숨기는 동작입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하고 배경 2로 수정합니다. 배경 2로 바뀌었을 때 1초 후에 숨기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코드가 사용이 되므로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 블럭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복사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복사가 된 코드들인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붙여넣기 할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코드를 붙여넣은 후 배경을 배경 3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사용이 될 때는 코드를 다시 만들어도 되지만 복사를 하여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7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2나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한 후 배경 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도 같은 유형의 코드가 사용이 되므로 이것도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할 위치에 코드를 붙여넣기 한 후 배경 3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버튼에서 배경이 바뀌었을 때 만들어 놓은 코드는 현재 배경이 바뀌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구현 문제 1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AT1 스프라이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CAT1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 후 스프라이트는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X값들을 표시하게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CAT1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현재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향은 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방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문제에서 회전하지 않기 혹은 회전하기로 정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클릭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변경하도록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CAT1 스프라이트가 X좌표 값을 자기 자신의 X좌표 값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 말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말하기 블럭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X좌표 값과 X콜론이라는 텍스트를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연상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 블럭을 안녕 이라는 부분에 끼워 놓고 애플 부분에는 X좌표라는 의미로 X콜론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바나나 부분에는 자신의 X좌표 값을 표시해야 하므로 동작 카테고리에 X좌표를 바나나 부분에 연결합니다. CAT1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움직이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0만큼 움직이기를 연결합니다. 10만큼 움직이는데 스프라이트의 고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표시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10만큼 움직이면서 다음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X좌표 값을 말하며 10만큼 움직이고 다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반복 조건이 없기 때문에 초록깃발을 클릭했을 때마다 한 번씩 코드가 실행이 되어 10만큼 움직이기를 한 번씩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양을 바꾼 후 0.1초 기다리기를 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0.1로 수정을 합니다. 고양이 CAT1 스프라이트가 10만큼씩 앞으로 움직이다가 벽을 만나게 되면 벽에서 튕겨서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럭을 연결합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럭에 의하여 CAT1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여 놨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번부터 5번의 내용을 무한 반복하여 CAT1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이용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2번에 있는 보이기부터 5번에 있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안까지 블럭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깃발을 클릭하면 무한 반복하기이기 때문에 10만큼 움직이는 내용을 무한으로 반복하고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럭에 의하여 벽에 닿으면 방향을 바꾸고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CAT1 스프라이트가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CAT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페이스 키가 눌러진 경우 스프라이트를 숨긴 후 이 스크립트를 멈춥니다. 조건식을 주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어 카테고리에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벽에 닿으면 튕기기 아랫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육각형 안에 들어갈 조건식은 스페이스 키를 눌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감지 카테고리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를 연결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CAT1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 이 스크립트의 코드를 멈추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멈추기 모두를 연결합니다. 멈추기는 모든 코드를 멈추는 게 아니라 현재의 스크립트만 멈추기 위하여 이 스크립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CAT1 스프라이트가 숨겨지고 코드가 멈춰지게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배경을 배경 2로 바꾸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배경도 같이 바뀌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병렬처리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배경 2, B로 바꾼 후 도형을 그려봅시다를 1초동안 말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2로 수정합니다. 곰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곰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배어 하이픈 A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모양을 배어 2, B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바꾼 후에 도형을 그려봅시다를 1초동안 말하기 위하여 안녕을 2초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도형을 그려봅시다. 2초의 내용을 1초로 수정합니다. 2번 사각형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사각형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꿔 보이게 한 후 2초동안 X0, Y80 위치로 움직이고 2초 후에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사각형을 받았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사각형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2초동안 X0, Y80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초동안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1초의 내용을 2로 수정하고 X는 0, Y는 80으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2초 기다리기 한 후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2초로 수정한 후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3번 삼각형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삼각형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 보이게 한 후 2초동안 X0, Y80 위치로 움직이고 2초 후에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사각형을 받았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사각형의 내용을 삼각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삼각형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2초동안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초동안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2초동안 X는 0, Y는 80으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2초 기다린 후에 숨기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2로 수정하고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사각형 스프라이트의 사각형을 받았을 때와 삼각형 스프라이트의 삼각형을 받았을 때 코드는 신호를 보내는 코드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없습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삼각형과 사각형 방송하기가 나오면 그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연필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연필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이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사각형을 받았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사각형을 받았을 때를 연필로 수정하기 위하여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였는데 여기에 연필이라는 메시지가 없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의 이름은 연필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인해 보실 수는 없습니다. 설계 구현 4번 프로젝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곰 스프라이트 1을 누르면 사각형, 2를 누르면 삼각형을 그려줍니다를 묻고 대답 기다리게 합니다. 문제 3에서 작성한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의 코드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곰 스프라이트가 1을 누르면 사각형, 1을 누르면 삼각형을 그려준다라는 말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What's your name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대신에 1을 누르면 사각형, 2를 누르면 삼각형을 그려줍니다로 수정합니다. 2번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만일 대답이 1이라면 사각형과 연필을 방송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맞을 때 수행하는 선택구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제어 카테고리에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이용합니다. 육각형의 조건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 연상 카테고리로 이동하고 1을 눌렀을 때 사각형 신호를 보내서 그려주기 위하여 사용자가 대답한 값이 들어있는 대답각과 클릭한 값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하여 뭐와 뭐가 같다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값이 담겨져 있는 값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대답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 대답 안에 들어있는 블럭의 값이 1과 같으면 1을 눌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각형과 연필을 방송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사각형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사각형 방송하기 블럭을 한 번 더 연결하고 이 부분은 연필로 수정합니다. 만일 대답을 2로 대답하였다면 삼각형과 연필을 방송하기 위하여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는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연결합니다. 연산 카테고리에서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는 뭐와 뭐가 같다라는 블럭을 연결하고 대답이 들어있는 감지 카테고리에 대답 블럭을 연결한 후에 2번과 같다면 이라는 비교 연산식을 만들어줍니다. 묻고 기다리기에서 2번을 입력했다면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벤트 카테고리에 사각형 방송하기를 연결하고 삼각형으로 수정합니다. 삼각형을 방송한 후에 연필 스프라이트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려야 함으로 이어서 사각형 방송하기를 연결하고 연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곰 스프라이트 지금까지 만든 코드를 2번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2번 반복시키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 블럭은 감지 카테고리에 1을 누르면 사각형, 2를 누르면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라는 것을 묻고 기다리는 블럭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한 후에는 2번 반복함으로 2번 반복하기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깃발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신의 x좌표값을 말하며 이동하고 있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배경이 전환이 되면서 곰 스프라이트가 말을 하게 됩니다. 1을 누르면 사각형, 2를 누르면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1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1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코드에서 대답이 1이라면 사각형과 연필을 방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각형 코드에 보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사각형을 받았을 때 순서와 위치를 이동하고 연필을 받으면 연필을 보인 후에 사각형을 방송하여 펜으로 그리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묻고 기다리기에서 2를 대답하였다면 삼각형을 방송합니다. 삼각형을 받았을 때 순서와 위치를 바꾸게 되고 연필도 같이 방송을 하여 연필을 받았을 때 보이며 연필에서 삼각형 신호를 받았을 때는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가 실행이 되어 삼각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가 되셨으면 병렬처리 문제 5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보이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록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2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2번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베어 2A로 바꾼 후 안녕히 가세요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록을 연결하고 배경 3을 선택합니다. 곰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베어 2A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안녕히 가세요로 수정합니다. 마지막 코드까지 작성이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캣 스프라이트가 자신의 X좌표를 표시하며 벽에 닿으면 튕기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캣 원 스프라이트의 코드는 멈추게 되며 곰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1을 누르면 사각형을 그리는 방송을 하여 사각형을 그려주고 2를 입력하면 삼각형을 그리는 방송을 하여 삼각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곰 스프라이트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배경을 배경 3으로 바꾸는 명령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배경이 3번으로 바뀌면서 아까 작성했던 텍스트 2번을 보이는 코드와 곰이 안녕히 가세요라는 코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3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